안녕하세요 수련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묘년, 23년의 개묘년 토끼의 대박나는 띠 중 양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양띠의 성향을 보면요. 굉장히 양처럼 온순합니다. 온순하고 두루두루 사교성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하고 친해지게 되면 말언미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자기 고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있고 그리고 뭔가를 하나 하게 되면 또 집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애픔 방식이죠. 딴 걸 보지를 않아요. 한 곳으로만 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양띠들의 단점을 보게 되면 남하고 부딪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있다거나 그 사람하고 좀 언쟁이 높아질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피해버려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왜 귀찮습니까? 그래서 없지 않아 이분들이 조금 게으른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저거를 해야 되지만 하지 않는 경우. 하지만 하게 되면은 야무지게 깔끔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먼저 21세 개미생분들입니다. 예 이분들 정말 사회촌인생이거든요. 시험을 쳐가지고 대학을 1주일을 갔다가 이제 넘어서 대학을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신 반면에 그리고 빨리 일선으로 나와서 취직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또 이미 또 취직이 되셔가지고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개미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중에 남자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기계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취직이 되어 있는데 이동이 있으신 분들은 가감하게 그쪽으로도 눈을 돌리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눈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재수하신 분들 특히나 문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 아마 올해는 아마 다 가셨을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이제 양육으로 보면은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으로 보면은 내년까지 내년 1월까지는 계속 이게 저희들 그게 이민연이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민연에 있었던 그런 기운들을 다시 한번 잡으셔가지고 개미인연 23년도부터는 조금 더 활기차게 나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3세 신미생 여러분들 신미생 분들도요 양끼들 중에 제일 좋지 않다고 보여져요. 저는요. 그래서 갈등이 풀리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연애, 결혼, 운 다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안 좋은 기운들만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약간 그런 것들이 내가 나한테 있으니까 짜증이 나고 그리고 연애도 잘 풀리지가 않고 결혼도 뭐 한다고 했다가 막 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들이 아 이런 것들 저희들이 흔히 말할 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좋은 기운들이 그 앞에 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함 그리고 뭐 짜증 내지 마시고 조금 더 밝은 기운으로 해서 더 좋은 기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세의 기미생 여러분들 제가 참 이번 이민현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축 처져가지고 좋은 기운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쿡쿡 찔러도 꼼짝을 안 하는 이 기미생 여러분들 예 이번 시간 똑똑히 귀 열어서 들으시고 제발 이제부터라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안 좋은 것들, 묵었던 기운들을 살살 끌어당기셔가지고 정말 23년도 개미년 이때에는 들어오는 재무응이라든지 뭐 금전운이라든지 지금까지 조금 안 됐던 것들이 많거든요. 펼쳐놓아도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확 한번 양지 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확 눈에 보이게끔 들어오는 게 크게 많이 없어요. 잔잔하게 소소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또 기가 얇아가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잠재우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움직이셔야지 보실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기운들 제발 좀 많이 잡으시고 제발 특히 여자분들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애들 키운다고 묵어있던 그런 기운들도 다 가지고 나오시고 어디라도 가보세요. 일자리도 이제는 인연줄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망설이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예 조금 할 길을 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7세 정미생 분들요. 이분들 같은 경우 인연줄을 잡아서 지금 내가 만약에 가게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가게에 매매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아주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망설이지 마시고 하되 은혼공연 하십시오. 자기 코치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의 말 너무 막 그게 50도 50이면 되지만은 남의 의견을 너무 또 그렇게 가중치를 갖다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가게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직장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는 성과가 눈으로 드러나게끔 됩니다. 그리고 금등이 들어온다든지 재물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차곡차곡 좀 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뭔가를 펼치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게 조금 눈으로 그게 이제 표가 나는 경우이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흐트러 놓았던 거 많이 걷어들이는 시기라서 그런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69세 을민생분들 지금까지 고생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많이 지키세요.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노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가족들과 아주 또 그렇게 하기 애하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지켜서 나가시면은 건강도 크게 이분들 같은데도 문제가 또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